스타베이의 포스형! 포스형 생기셨어요? 아 아 오 진짜 나왔어 포스형이 생겼습니다 아 이거 뭐 하루까 말이에요 하루까 말이지 근데 저희 팀 너무 이거의 이름표에 색깔이 없어요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깔맞춤이라고 생각하면서 위로하고 있어요 아 이게 뭐야 왜 나는 회색인가 경기장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게 다야 안으로는 예전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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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웃기게 뛰어서 나중에 영상 보여주잖아요 근데 다행히 고아 선배님이 엄청 빨리 뛰어가지고 제가 많이 안 찍혔거든요 근데 그 마중 막 이렇게 찍혀가지고 하여튼 챔피언 죽는 줄 알았네 그러면서 테란이랑 같은 팀 언니들이랑 이렇게 보고 있는데 웃기다고 뛰는 건 진짜 한옥가가지라고 아무튼 열심히 뛰었습니다 아 환영이야 하캐τε 하 하 하 하 하 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